아 왜 우리 거 떠나야 돼. 우리 힌트 듣고 온 거야. 짬뽕 조심해. 아 승리 씨 짬뽕 조심해야 돼요. 네. 아 이거 빼버린 겹치네. 아 이거 참. 니가. 늦었다 늦었어. 우리 거 먼저 찾았어. 아주 그냥 옆에 찰상 붙어가지고. 공주님! 공주님! 찰상 nicefinitely. 짬뽕. 짬짜뽕. 짬짜民이지요. 그럼여. 짬뽕õます Meh. 짬짜민입니다. 세상에 어머 마음가 전쟁.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짬짜밤 짬짜ip décidé知道 Blessанные Winniedown.. 짬짜民 짬짜뽕. 짬짜매. 짬짜뽕. 빨간 침 1.100.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곳 휴게소에는 저 뒤편에 보시면 그 강아지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애견 놀이터가 있어요. 그쪽에 총 10종의 강아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 종류가 다르겠죠. 그중에 지호공주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한 마리 미리 고르실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 좋아하는 강아지가 어떤 종류일지 예측을 해서 강아지를 데려오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강아지 종류예요. 자 뒤 누르시고요. 지금 지호공주가 몰랐어요. 한 마리를 하나를 모르셨어요. 자 1인당 한 마리. 지호가 왜냐면 강아지에 대해서 이름을 많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의외로 불독도 있잖아요. 의외로 지호가 형은 좀 못생긴 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 못생겼는데 귀여운. 그렇지. 못생겼는데 귀여운. 그렇지. 쟤 어때 쟤. 잘? 저거 어디 가? 모토콜링까지. 무조건 잡아. 와. 얘 봐. 얘 얘 어디. 쟤 어디. 너. 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얘 이쁘다. 야. 얘가 안 돼. 야. 안돼. 야. 너 일로와봐. 아, 얘는 안 돼. 어깨 없네. 그래, 너 이리 와. 아유, 이쁘다. 어이구, 이뻐, 이뻐. 어휴, 이리로 가자. 이리 와. 어휴,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그렇지, 그렇지. 어어, 어휴, 김희씨. 아유, 귀여워. 드림이 같네, 드림이. 이리 와봐, 아기야. 아유, 이뻐라. 아빠랑 가자. 어휴, 무서워. 이리로 와. 야, 되게 패셔니스타라 패셔너브라는 개를 몰랐구나. 여자들은 푸드를 좋아하지 않나요? 이게 푸드리야? 네. 얘 엉덩이 뻔했네. 우와. 정답이다. 정답이야. 하루야, 하루야. 하루야. 하루야, 하루야. 하루야, 하루야. 하루야. 그렇지, 하루야. 아, 한정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하루야. 하루야. 아니, 지금 어떻게.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처음 오자마자 내가 눅독스러워. 내가 지금 하루한테 얼마나 작업을 해라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처음 오자마자 눅독스러워. 내가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하루야. 하루야. 아, 좀 오지 마요. 아, 오니까 이렇게. 나는 이미 친해진 상태에요. 로렌아, 로렌 이뻐요. 딱 한 살이에요? 오늘이 생일이에요? 로렌 참 귀여워요, 우리 로렌이. 어? 온다, 온다. 우리 로렌이. 로렌이에요, 언니. 아, 너무 예쁘다. 로렌이에요. 전 욕구저 테리아고요. 안녕. 성이 요시에요. 실무었어. 루완, 루완. 저기 여기. 어휴. 예, 정말 잔뻘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오준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정말. 얘가 오늘 돌이에요. 한 살이에요. 한 살이라고요? 세인트 버나드 이름은 베리. 어, 그래 베리 알았습니다. 하는 소리 레오. 레오야, 레오야. 고 기다려. 코야, 코야. 오. 제 아이는 세 살입니다. 그리고 로렌이고요. 유쿠셔테리어입니다. 이쪽으로 돌자. 적진이요. 저기요. 잠깐만, 얼굴 보여드릴게요. 자. 베리야. 손 좀. 손 좀. 그렇지.